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의 사고방식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톰 콜리라는 분이고요 미국 회계법인 대표이면서 강연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 좀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고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톰 콜리의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톰 콜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 사고방식은 대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사고방식, 부자되는 사고방식 하면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쵸? 우리가 수많은 자기개발서들을 보더라도 그 책들이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긍정적 사고, 긍정적 태도만을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부자 사고방식을 지니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쵸? 여러분들 시크릿이라든지 자기개발습책 같은 거 보고서 내가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 뭐 내가 부자됐다고 생각을 해보거나 내 목표금액 혹은 갖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면서 있다 보면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부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그것만으로 형편이 나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9.99%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부자가 되는 사고방식에다가 플러스 알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행동이 필요합니다 행동은 이제 두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동하는 것 중에서 40%는 습관에 의해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하신 활동들 중에서 40%는 내가 뭔가 의식적으로 뭔가 한 게 아니고 과거보다 쌓아온 습관에 의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즉 톰콜리는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부자가 되거나 가난하게 되거나 중산층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가난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지는 거고 중산층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 활동 중 무려 40%가 습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루에 40% 행동들이 내가 부자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게 톰콜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긍정적인 태도, 긍정적인 사고, 갖는 거 중요한데 거기에 플러스 행동이 중요하다 행동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해야 되는 행동,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거기에 40% 거의 40% 가까운 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산층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습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행동 있죠 이 행동, 사고 방식, 습관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믿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사고든 행동이든 습관이든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행동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톰콜리는 믿음이 결과를 바꾼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여과기 믿음이라는 필터를 작동시켜서 현실을 삭제하거나 왜곡하거나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들을 내가 믿음이라는 필터로 현실을 삭제, 왜곡, 일반화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삭제, 왜곡, 일반화하는 현실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적인 표현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그 행동이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근길에 차가 막혀요 외부 사건이죠 차가 막힌다는 건 외부 사건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이제 여과기처럼 작동을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필터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밀린다는 그 현실을 삭제하거나 왜곡해서 일반화해서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그 현실 왜곡 필터가 믿음이라는 필터가 아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게요 그럼 나는 서울에 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지금 차가 막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외부적인 제2, 제3 혹은 다른 진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도로가 공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교통사가 나서 차가 막히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서 차가 막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을 삭제, 왜곡, 일반화시켜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나는 서울에 차가 너무 많아서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제 행동하겠죠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뭐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보유세를 올린다든지 혹은 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서울시장 대통령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많은 행동들을 하겠죠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일어난 거죠 하지만 똑같이 차가 많이 밀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신호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는 것은 신호체계가 엉망이라서 그래 그럼 거기에 마치도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차가 막힌다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호체계가 문제다 어떤 사람은 차가 많아서 문제다 어떤 사람은 서울에 너무 기업들이 몰려있어서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현실을 삭제, 왜곡, 일반화시켜서 각자 나름대로 생각과 내적 표를 갖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모두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톰컬리는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부에 대한 생각을 잘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과 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들이 있어요 돈과 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잘못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돈에 대한 믿음, 부에 대한 믿음, 돈에 대한 생각, 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과 경험을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믿음이 부자의 믿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믿음이라면 내가 전체 활동 중에서 무의식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활동이 40%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나도 알게 모르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습관적으로 어쨌든 간에 가난한 사람의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40%를 이러면 당연히 세상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부에 대한 믿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점검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질 수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부동산이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은 나쁜 거야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부 다 투기꾼들이야 부동산에 투자해서 안 돼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필터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평생 이제 내 집도 없고 다른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막 버는데 거기서 계속 못 벌고 계속 이렇게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믿음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경험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빌딩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탁월한 투자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위험과 돈을 잃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이게 모든 것이 다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부나 가난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동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봤는지 주식 투자가 요즘 1년 2년 3년 동안 굉장히 각광받아서 요즘은 진짜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게 됐지만 불과 5년 전에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 한번 뭐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내가 5년 전에 주식 투자 했었나? 대부분 안 했단 말이죠 대부분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 대부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왜 합니까? 그게 다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뀐 것은 유튜브든 책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에 대한 믿음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부나 가난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믿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투자해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비트코인을 딱 보자마자 이건 좋은 투자단이 될 수 있겠다 비트코인은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대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분들은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부하신 분들이 많죠 저처럼 비트코인 저거 투기 아니야? 무슨 가상화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투자 안 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돈 못 벌었죠 다 뭐 좋은 돈 벌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에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부나 가난을 만드는 너무나도 주요한 원인이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부자의 사고방식 기르는 법 이 부자의 사고방식 기르는 법은 핵심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이 믿음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특히 돈이나 부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 내가 부자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떤 믿음에서 비롯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시면 새롭게 부자들의 사고방식 부자들의 믿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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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